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기본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셔서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각각 2점씩에서 2,5,10점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는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일단 구매랑 합계가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살짝 열 너비 조절하겠습니다.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맞춤에 가시면 가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은 HI 헤드라이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I 헤드라이 M을 목록에서 찾으시고요. 글꼴 크기는 17이니까 직접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A4를 선택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D3부터 D4, E3부터 I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클릭하셔서 같은 서식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고요. 다음 A3부터 I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을 출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G14 셀을 선택하시고요. G14 셀,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셔서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최고 고객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최고 고객 포인트라는 메모를 삽입하시고 다시 G14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셔서 메모를 항상 표시해 놓으시고요. 메모 안쪽에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자동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글꼴에 대한 서식만 표시가 되니까요. 메모 상자에 경계 라인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에 가셔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I5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올 수 있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현재 입력된 날짜는 문자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에 예정이라고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예정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열럽이 살짝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은 다섯 번째 A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 A3부터 I4 영역을 선택하시고 아래쪽만 이중 실선을 넣으실 거라면 범위 정하신 다음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메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하니까 A1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텍스트는 채용 결과 발표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문제에서 구분기호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심표 첫 번째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탭이 아닌 심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 특별히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침을 누르시고요. 단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성을 클릭하셔서 열 너비 조정을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데이터 가져오기 해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평가 결과에다가 표시할 건데요. 일단 순위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3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점 문제 나와 있는 랭크점 EQ를 선택하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문제에서는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가 결과의 점수 84점은 비교할 대상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점수가 들어가는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점수는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입니다.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이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순위를 구했는데 1등이면 A라고 표시하래요. 네, if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음,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음,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마법사를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해볼까요? 순위를 구한 값이 숫자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심표. 두번째, 2등과 3등은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순위를 구한 값을 if 함수를 통해서 비교할 거라서 심표까지 범위 정하고 Ctrl-C, 심표 뒤에서 Ctrl-V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 1등이 아니라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3등과 2등이 해당이 되겠죠. 1등은 먼저 처리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2등, 3등입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Ctrl-V 4등, 5등, 6등, 7등까지 그러면 7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정을 합니다. 7보다 작거나 같다면 3등까지 처리가 끝났으니까 4등, 5등, 6등, 7등까지는 C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나머지는 제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표 뒤에다가 제시험이라고 입력하시는데 직접 입력하는 거라서 큰 따옴 표처를 해주시고요. 이 풀을 앞에서 한번, 두번, 세번 사용했습니다. 가로를 한번, 두번, 세번 닫아주시고 검정색이 되어 있다면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에 따라서 A, B, C, 제시험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문자와 현재 연도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연도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할 건데요. 일단 이거 먼저 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이열함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안쪽에 특정 날짜를 넣지 않고 오늘 날짜에서 라고 하면 투데이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투데이 함수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열함수는 날짜가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넣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날짜는 좀 연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값에서 마이너스 왼쪽에 두 글자를 빼겠습니다. 라고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LEFT 그 다음 함수 삽입 저희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빼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여기에다가 문제 나와있는 왼쪽에 두 글자는 1900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900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0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의 결과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석과 면접을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과 면접이 모두 A이면 최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if부터 가도 될까요? 등호 입력하고 if 만약에요 조건을 쓰실 건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end함수 들어갈까요? 둘 다 만족입니다. 출석과 면접이 모두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출석 점수가 A하고 같습니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면접의 점수도 A하고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으시면 end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까? 라고 작성을 하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최우수라고 문자를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출석 또는 면접이 A이면 우수라고 표시하겠대요. 그러면 if부터 끝에까지 심표까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단 end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or 함수로 바꿔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가 A라면 저희는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를 앞에서 하나, 두 개 작성하셨으니까 가로를 하나, 두 개 검정색 가로가 될 수 있게끔 닫아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좀 작성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if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마법사에서 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어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점수를 이용하여 비고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수가 상위 두 명까지 일단 점수를 가지고 두 번째 큰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큰 값 라지 함수를 입력하는데 점수에 가서 두 번째 큰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제가 함수 삽입이 안 갔네요. 두 번째 큰 값 2라고 넣으시고 확인 두 번째 큰 값은 95점 이라고 되어 있네요. 95점 그러면 내 점수가 95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검정색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if 만약에 그 다음 if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라지 앞에다가 클릭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값을 구해놨는데 그 값보다 내 점수가 C4가 크거나 같습니까? 라면 두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출입값에 오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검정색 별표.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공백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백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에만 검정색 별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 점수가 하위 두 명한테는 하얀색 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부터 심표까지 심표까지 컨트롤 C 심표 뒤에서 컨트롤 V 하시고 두 번째 작은 값은 large 대신에 small이란 함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small이란 함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검정색 별 대신에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일곱 번째 있는 하얀색 별로 선택하시고 if를 한 번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끝나는 가로가 두 개 닫히셔서 검정색이 될 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두 번 지금 아, 오류가 있었네요. 두 번째 작은 값을 작은 값 잡거나 잡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수식을 복사하고 수정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네요. 다시 한 번 볼게요. if 만약에 두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검정색 별표로 표시할 거고요.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큰 값보다 크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 줘야 되는데 부등어로 수정하지 않았네요.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내 점수가 작거나 같다면 하얀색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부등어만 좀 수정해 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번째 작은 값 가장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에는 이렇게 하얀색 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자 코드와 진료 감옥표를 이용해서 진료 감옥을 표시합니다. 한자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일단 추출해 보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왼쪽에 두 글자는 left 함수를 이용합니다. left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우리는 한자 코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글자가 한자 코드에서 추출이 됐고요. 이 값을 보통은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다 악성이 되어 있다 하시면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hlookup이 아니라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매치 함수를 한번 볼게요. 등호 다음에다가 매치라는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매치 그 다음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매치는 첫 번째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찾았고요. 그 값을 몇 번째 위치하는지 비교할 대상을 넣어주래요. 비교할 대상은 진료 코드에 가서 단 수식을 복사하는데 지금 선택한 진료 코드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세 번째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는데요. 사실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신표 누르시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일치 오름 차순일 때 내림 차순일 때 각각에 넣는 인수가 달라집니다. 지금같이 텍스트인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을 넣어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가 구해져요. 이 숫자가 뭐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ch는 진료 코드에 가면 첫 번째 있다는 얘기고요. en은 진료 코드에 가서 세 번째 있다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거고요. d2는 진료 코드에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겁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진료 감옥에 가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해당한 값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앞에다가 인덱스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인덱스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 함수는 안쪽에 인수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조할 표는 저희는 d25부터 d25 영역에서 실제 진료 감옥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row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ow number는요. 행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인덱스 함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고 첫 번째 array라는 곳은 실제 값을 찾아올 범위고요. row number는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column number는 열의 위치입니다. 행의 위치는 지금 범위 정한 게 25행이니까 하나니까 1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신표 열의 위치는 아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인덱스 함수 가로 열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가로만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첫 번째 있는 값 세 번째 있는 값 두 번째 있는 값을 찾아다가 진료 감옥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급 실기 시험에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한 함수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번 좀 반복을 통해서 실습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푸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의가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I4세를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 G24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학계라고 입력합니다.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이 변화가 있는 것은 I4세를 값을 현재 20%인데 25%, 15%로 값의 변화를 줄 거라서 I4세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이름을 순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값을 변경할 세를 미리 선택하고 왔으니까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20%인데요. 좀 이익을 증가하게 해서 25%로 수정합니다. 25% 그 다음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요. 문제에서 순이익 감소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눌러서 현재 20%인데 15%로 수정한다면 1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 25%와 15%로 값을 변화를 줬을 때 요약을 클릭합니다. 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요약을 보고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G24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현재 20%를 25%로 15%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순이익 합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1번에 시나리오 문제를 풀어 보셨고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다가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해서 부분함 문제를 보실 건데요.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정렬부터 찾으셔야 돼요. 거래 업체 명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내림 차순 정렬 먼저 클릭합니다. 부분함을 구할 항목에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정확하게 부분함을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함을 클릭합니다. 또 두 번째 주의하실 거 그룹 8 항목에 보통은 첫 번째 A가 A열이 선택이 되지만 저희가 정렬하셨던 항목이 꼭 그룹 8 항목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거래 업체 명을 가지고 거래 금액과 실지급액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거래 금액과 할인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합계 함수 합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실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부분함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함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는 실지급액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 실지급액만 선택하고 평균을 구해라. 단, 조금 전에 구한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합계와 평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시고 나서 결과 그림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부분함에 대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꼭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요. 양식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위치는 B25부터 C1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이름 평균 맞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평균을 구하고자 한 위치 E4셀을 선택하고요. Average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7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구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평균값을 수식을 복사합니다. 네, 그 다음 따로 뭐 서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단추일에 대한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평균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매크로를 연결할 거니까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D15부터 E1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텍스트를 바로 심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심표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 매크로 이름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범위를 확인하면 B4부터요. E13 영역을 선택하고요.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셔서 심표 스타일 적용하시고 이미의 셀을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에 대한 종료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아까 텍스트를 심표라고 입력하지 않았다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서 심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원형 차트의 3차원 원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시고 A1셀과 연동하겠습니다. A1셀 선택하고 엔터 다음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원형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첫째 조각의 각을 문제에 나와 있는 15를 입력하고 엔터 생산부만 따로 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부가 약간 파란색 계열이 옅은 파란색 계열을 한번 다시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분리할 수 있고요. 다음 네번째 3차원 회전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안쪽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하셔서 문제 Y 회전을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는데요. 안쪽에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는데 문제에서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끝에 클릭하셔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하셨습니다.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요. 실습한 내용과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시 공략 문제를 ranked